제가 경향신문과 검찰과의 관계 그리고 신천지와의 관계를 묶어서 기사도 쓰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려했다면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신천지에는 또 정보통신부가 있어서 댓글 부대를 돌린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아주 눈에 확연하게 띄고 있죠. 몇 가지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른길이라는 사람이 쓴 댓글인데 바른길이 아니겠죠 실제로. 신천지를 범죄인 취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하는 행동들이. 마치 신천지가 바이러스 진원지이고 그것을 퍼뜨린 범죄 집단인 양 치부하고 있는데 치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방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도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횡령이라든가 성으로 포교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신천지 특위의 거짓말로 전도하는 거 있죠. 속임수 복요. 즉 모략 전도가 법원에서도 헌법의 자유에 위배된다면서 그 위법성 판결이 나왔고요. 수많은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고 학원법 위반, 건축법 위반, 위반 사례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범죄 집단 신천지이고 신천지가 또 신천기랑의 독자적인 연호를 또 쓰고 국가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안 한다거나 방해를 한다거나 또 적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 신천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잡혀 죽을 짐승이라고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충용 가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개를 먹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제 신천지 댓글라고 뭐라고 또 하냐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성경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신천지는 0.1도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도 아니다 이런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0.1은 좀 신박하네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 해체를 일으키고 자녀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가출시키고 신변보호 요청서를 부모가 아니라 신천지에다가 쓰게 하고 자기의 신변을 신천지에 맡긴다 이런 얘기죠. 자기 보호처가 신천지다. 생명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죠. 뭐 하면 돈 내라. 전도 못 하면 110만 원을 내라. 뭐 이만희 설교 CD를 사라. 테이프를 사라. 행사 동영상 사라. DVD 사라. 아이고 돈 밖에 모르는 곳이 신천지인데 신천지 얘기를 그 교리 얘기를 또 하자면 신천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 신천지의 믿음에 따르면 전세계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금은 보아를 싸들고 와서 자기들을 제발 구원해달라고 이러면서 온다고 합니다. 과천 본부로 이제 몰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 자기네들은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해서 온 세상을 다 왕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명이 누구는 프랑스 가가지고 누구는 뭐 미국 뭐 LA를 가지고 애리조나를 가지고 이러면서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뭐 개돼지 취급을 한다고 혹은 하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서도 이번 감염사태 때 병원을 가서도 뭐 1인신을 달라 뭐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영양제 가져와라 이렇게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댓글로 뭐라 그랬냐면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는 것은 이 사태가 신천지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느낌표를 또 찍습니다. 자 그 뭔가 좀 냄새가 나요.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 왜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그렇게까지 반려를 하고 방해를 할까. 이상하죠. 제가 계속 취재를 하는데도 압수수색만 나오면은 천질보든 뭐든 여기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합니다. 검찰이랑 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아니라 좀 보이는데 이럴수록 더욱더 반대급부적으로 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 신천지는 지금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공식 입장 발표에서 김신문 대변인이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고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인데 모는이라고 썼네요. 이거 휴대폰으로 썼나? 모는 예배나 집회 개인 간의 모임도 하지 않겠다는 다른 교단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 모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일부 이단들이나 이상한 교회 빼고는 뭐 안 하고 있고 불교도 안 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지금 안 모이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바득바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입니다. 아이디가 분통이에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난지 모르겠는데 적반화장식 태도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찍었습니다만 자 신천지에 책임정가하는 동안 서울도 뚫렸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사 보면 다들 브레인이 없는 짐승 같다. 신천지 인식을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긴다고요. 자 그리고 신천지에 책임정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지일보 기사 보면 이게 빽빽하게 드러나 있어요. 보통 이런 논리입니다. 신천지는 책임이 없다. 잘못이 없다. 우리는 오해받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공작이다. 신천지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책임정가한 동안 서울도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천지일보 기사에서도 있었죠. 그 문제의 김비치나 그 기자가 쓴 기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콜센터 확진이 나왔는데 그러고도 신천지에서 먼저 확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구로콜센터 얘기를 들었어요. 구로콜센터가 터졌다. 이거는 박어순 책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입니다. 후지이아크모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라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뭔 구라 구라는 신천지가 전문이죠. 방역당국 쪽에선 강제수사 들어가면 신천지가 숨어들어서 오히려 방역하는 데 힘들다고 검찰에 협조했는데 무슨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검찰발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경영신문기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제의 유희군 기자가 쓴 내용이었죠. 검찰에서 이렇게 신천지를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신천지가 강제수사 들어가면 더 숨어서 방역하는데 방해해야 됩니까? 강제수사 안 해도 지금 이 모양이죠. 아... 절레절레... 강제수사를 해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부장검사가 미흡하다고 한 것을 가지고 왜 윤석열 거리냐 라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요. 그 사람이 책임자인데 책임자면은 이 사태에 대해서 상황인식을 하고 사태 파악을 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뭐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공소시효 다 돼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댓글에 또 뭐라고 되었냐면 거기에 구라미터 자료 가지고 개소리하는데 라고 합니다. 리얼미터를 얘기하는 건데 리얼미터에서 이제 조사를 했죠. 신천지 강제수사 필요성 있냐 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이 80%가 넘고 대구 경북 지역은 95% 이상이 신천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서 리얼미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 라고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작이라고 믿는 거죠. 얘네들은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되었냐면 설문 내용 자체가 편향적이더구만 이라고 합니다. 구라미터를 근거로 얘기하는 것부터가 기르기지 라고 신뢰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댓글들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달겠죠. 지금 읽어드린 댓글은 반대가 11 추천이 3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댓글들이 이제 3개 였죠. 자기네들끼리 돌려서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직전의 댓글 추천의 0 반대가 8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댓글 반대가 13 추천의 3입니다. 댓글부대 3명이서 돌려서 돌려가면서 추천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사에 실려있는 신천지 댓글들을 읽어봤고요. 뭐 신천지를 가족으로 둔 사람의 증언이라거나 천지일보 신천지 공식 입장 발표 그리고 신천지 댓글부대 신천지 댓글들의 표현들을 통해서 신천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더 자세하게 많이 더 풀어놨으니까요.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후원 계좌도 있으니까 이제 곧 백수인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